상관없는 친구 크게 웃고 가지 마라 작게 몰래 웃고 가라 누워가야, 꼬뿐기 자니 진짜 뭐 해올 수가 없잖아! 역시 여정했을 땐 다리는 사람을 당겨주는 게 국물이지? 다뉴스 한 판 하겠습니다 아니 감히 성남자라인에 루시안을 들고 와? 아주 그냥 혼내줘야죠 저런 친구들 다시는 다시는 탑에 루시안을 갖고 오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숨도 무실히 만들어지지 한 명 삼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존나 하기 싫다 지옥이다 진짜 아니 이렇게 쉽게 존나 허무하게 풀스펠 뺐는데? 아주 그냥 혼내줘야죠 저런 친구들 아 존나 얄미워 진짜 아주 그냥 찢어버리면 돼 숨도 무시게 만들어주지 아 너무 얄미워 아 입 빠졌다 어때 벌레 같아 어 벌레 같아 아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 궁 잘못 눌렀어 아 궁 잘못 눌렀어 여기서 이제 탑망 나오면? 담아놔서 방송 켰는데 선궁다리우스 보고 정임 확실히 확 깼습니다. 야 방심하게 만든 거야. 내가 선궁을 썼기 때문에 쟤가 안 도망치고 나랑 싸우는 거라고. 끌어들임 한 거라고 끌어들임. 이 바보들이 뭘 알아야지 말이야. 시부레. 개 같은 거 또 탑이 쓰겠지? 아 바텀 좀 그만 가라. 바텀 무쇠새끼야. 할 수 있을까 내가? 아 이만 내가 저렇게 안 썼어. 아... 낭무이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왜 아까부터 계속 이블링 변제에 오지게 하시는지까? 아 저 지금 신고라. 야 지금 그랩도 있었는데 그랩도 안 썼어. 궁 끊을 수 있는데. 와 이걸 이겼네? 아 다리도 졸라 재밌어. 아 다리도 졸라 재밌어. 아니 쟤 너무 재밌어. 쟤 미쳤어. 아니 쟤 너무 재밌어. 뺏어었. 아 다리도 쟤 너무 재밌어. 뺏어었. 뺏어었. 뺏겹겠다고? 뺏어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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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드레스틱 또 없었잖아 정말 부들부들한.. 다리우스 1도 모르는 게.. 대가리! 대가리! 대가리 한 번만 찍었다면! 아 진짜 아깝다 저.. 아 피드레스틱 저 진짜.. 저 잼민이 개새끼.. 왜 내가 열받지? 저 팀을 도발하고 있는데 왜 내가 열받는 거죠? 이거 저거.. 제로의 차질.. 바역 렉현네.. 자고 와.. 대가리 딱 돼! 얼를를를를를를를를리 야 제발! 이거 비공식 펜타다! 못 맞았지롱! 아악! 아악! 일로와! 아악! 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와! 비공식 펜타 퀴! 이걸로 드라요! 아 미안! 이거 꺼내자! 얘들아 이거 꺼내자! 죄송해요! 벌레벌레야! 띵! 도망가! 도망가! 아이고 나인다! 아이고 나인다! 헬로! 아이고 나인다! 아이고 나인다! 싸워볼래? 그 옆에 있는 실화야? 이게 다리 우프지! 보입니까 님들? 아! 아! 얘 안패라! 아! 아! 시! 시! 아! 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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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에! 시! 그러다 역전당에서 지면 누구였어요? 리울대요! 툭! 뭐야 동서남북으로 패버리네? 에! 시! 아 진짜! 진짜 너무 저렴했다! 진짜로! 아! 근데 니네들이 먹기 힘 크지 않아? 다단지! 뒤졌다! 강인함 올리고 간다! 아 근데 이거 탐옥택인데 이거 왜?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이거? 저 팀의 패자 끌어있고 우리 팀이 타 욕먹었는데 서렌치겠냐? ilah! 아 Yog. 제발 진짜rage seperti 13 아 Luis everyone ups 30 어 jem 어 Oops what ok Wow 이만... 가아주... 어떡해, 어떡해?! 아직 한 마리 안 왔다. 아, 어떡해! 어, 어떡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